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잇수다입니다. 오늘도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말 IT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서울시가 글로벌 디지털 수도를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수도, 이런 노력들이 예전부터 있긴 하지만 좀 더 커진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자정부의 모범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1월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다버스 포럼에서도 서울시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야 올빼미 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런던 같은 경우는 핀테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에 집중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통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견지기 위해서 서울시도 향후 5년간 4,605억 원을 투입을 해서 디지털 수도의 어떤 천병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5년간 4,605억 원이면 거의 1년에 900억 원이 넘게 계획이 돼 있다는 건데 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될까요? 일단 서울시의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이라는 계획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디지털 정책 5개년 로드메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을 활용한 시민의 소통과 소통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요. 2020년까지 시민 주도의 디지털 정책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디지털을 활용해서 시민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실제 수혜자는 일반 사용자들이거든요. 시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또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포함이 되겠고요.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사업 비율들을 2020년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서울시에 또 대표적인 투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엠보팅이죠. 투표 참여자 수를 2020년까지 1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서울은 중장기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계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님 또 디지노믹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모노믹스, 이거는 좀 친숙하거든요. 디지노믹스는 어떤 걸까요? 혹시 조용주 아나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줄여서요. 디지노믹스라고 합니다. IT의 효율화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디지노믹스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오늘 5월에 서울 디지털 재단이 출범을 하는데요. 이곳이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싱크탱크가 될 예정이고요. 이곳에서 디지노믹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0개 기업을 발굴하고요. 또 개포동에 보시면 개포디지털 혁신파크가 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2020년도까지 33만 명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지벨리에이를 통해서 사문인터넷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요. 이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24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지매칭 상담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43개의 유망기술을 발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리빙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리빙랩이 어떤 건가요? 일단 리빙랩은 이제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도 하고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그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을 실증적 시범사업을 북촌에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100개소로 확대 조성을 해서 서울시 전역을 거대한 리빙랩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리빙랩이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저희가 예전에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서울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7년도부터 달리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모두 공공 와이파이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는 일단 그 먼저 이전 단계를 통해 상암에 클라우드 센터를 먼저 구축을 하고요. 2020년도까지는 서울시의 모든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네. I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효율성이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복지고요. IT와 복지를 잘 결합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없을까요? 네. 당연히 고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활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시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종 민간시설에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복지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빅케어라는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2017년도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디지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 같은 부분들이 이제 모두 디지털로 개편이 되는데요. 18년부터 424개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020년이면 디지털 구축이 서울시의 100%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무려 4살이나 나이를 더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의 흐름 만큼 그만한 발전과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또 확 달라진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그때 가서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갖고 싶은 장난감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IT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가재시죠. 가재. 네. 드론인데요. 아, 드론이요. 기자님 드론 있으시죠? 당연히 저녁 갖고 있고요. 주말마다 저희 애완동물처럼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치 있으면 날려서 영상도 찍고요. 비행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경치만 찍어서. 그러게요. 빌려드릴게요. 저도 실제로 이거 드론을 조작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론이 또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좋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죠? 네. 저도 사실은 드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얼마 전에 그 CESA에서 열린 그 전시회에서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태워서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활용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서는 훈련 시 병력의 이동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론에 사람이 타면 그냥 비행기 아닌가요? 신기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드론 사례를 소개해 주실 게 특별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활용된 사례일까요? 경찰에서 이제 그 침해노인이나 실종신거가 들어왔을 때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계에서요. 드론 동호회와 이제 조인을 해서 팬텀프로라는 동호회입니다. 그 무인정찰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협약식을 체결을 했고요. 이 동호회는 그 도내의 2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2천여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침해노인이나 뭐 자살의심자 이런 의심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드론을 날려서 좀 찾겠다는 뭐 어려운 산속이라든가 이런 해안 절벽 같은 경우에 드론을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조난자 시신을 이 드론을 이용해서 찾았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경기도 구리경찰서가 전국 처음으로 실종신고의 수색의 드론을 사용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도 드론 동호회의 도움을 받아서 60대 조난자의 시신을 남한상성 계곡에서 발견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드론은 일단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고 또 수직 입착력이 매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상관없이 실종자들 실종이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활용 사례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뭔가를 찾거나 또 정밀하게 촬영할 때 드론이 효자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공기술과 IT기술의 접합체가 바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운영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그리고 또 국내의 경우는 비행구역의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네, 아까 저희 서울시 디지털 말씀드리면서 2020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만화영화적인 2020 원더키디라고 했었습니다. 그 원더키가 타고 다니던 게 바로 이 드론이 아니었을까.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정말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클릭잇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에 유용한 앱을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의식주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걱정이고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집입니다. 집.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꿈으로만 꾸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이면서 깊은 간절한 바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 내 집 마련 플랜 열심히 짜두고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도 의식주 중에 집이 가장 중요하시죠? 어머니께서 집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다시 바꿨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이요? 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굉장하네요. 사랑꾼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랑이 아니라 집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정계자님 이럴 때 스마트폰으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시대니까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스마트주택금융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을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출 정보, 관련된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먼저 확인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집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부장주택중도금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 맞춤형 상품에 대한 다양한 추천과 신청, 조회, 상한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아파트 시세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 집 마련 도우미로서 부동산 정보 제공은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주택금융이라는 앱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앱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크게 메뉴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네 가지 메뉴가 가장 크게 볼 수 있고요. 대출을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보금자리론은 일반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또 주택보증 관련된 내용은 중도금 보증이나 전세자금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또 각각의 메뉴에서는 대출의 상한 내역이나 보증한도, 대출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게 주요 메뉴잖아요. 이거 말고 또 유용한 메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대출에 관한 그런 상품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아파트 시세 조회 기능, 아파트들 많이 사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시세가 될까? 그런 거 좀 찾아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좀 더 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주택대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조회해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네요. 다양한 정보도 담겨 있다고 하니까 주택금융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다 밤늦게 가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걱정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잘 들어오고 있나, 오다가 무슨 일 당하지 않았나,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요. 또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 채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부모님께서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앱도 또 위치 추적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으면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걱정을 안 끼쳐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찾아왔고요. 스마트 안전기가라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앱인데요. 스마트 앱 어버버드 2013년도에 또 대상을 수상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위치 기반 개인화 서비스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앞서서 개인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앱을 실행을 하면 초기 화면에서 안전기가 구역 서비스라는 메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걸 선택한 후에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알림 방법과 긴급 연락처 등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호자에게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선택한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시설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야간이나 위급 상황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위치기반 앱인데 gps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집이 사당인데 gps는 광화문으로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와 지상 상관없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를 인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으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당하고 광화문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많이 멀죠. 너무 멀죠. 요즘 세상이 굉장히 흉흉해서 요즘 같은 때 참 필요한 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 또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공기관 앱들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앱들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2세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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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